이제 유세가 끝났습니다. 오늘 강성운동에서 배스킹 라비에선 앞에서 유세가 끝났습니다. 50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이유극절도 많았지만 힘차게 달려온 결과가 오늘 환한 수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지자 여러분 운동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은행국을 중심으로 함께해온 날들이 저에게 매우 소중하고 또 경주에서도 매우 기중한 날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뿐인 이 노력은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 되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지자 여러분 선거운동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일 투표 우리 잘 선택해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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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